지금 이 집권 여당 후보는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. 변신술. 뭐든지 하겠다고 하더니 또 뭐든지 안 할 수도 있다고 또 그럽니다. 참 안 됐어요. 여기 붙었다 저기부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민주국가의 선거는 책임 정치입니다. 잘못했으면 심판받고 물러나가고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. 맨날 어디 다니면서 엎드려서 큰절하고 눈물을 울리고 참 못 봐주겠습니다. 여러분. 지금 이 집권 여당 후보는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. 변신술. 뭐든지 하겠다고 하더니 또 뭐든지 안 할 수도 있다고 또 그럽니다. 현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하더니 또 소주송이니 탈원전 부동산 대북 정책은 또 핵심 정책 줄줄이 부정합니다.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참 안 됐어요. 여기 붙었다 저기부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제가 지난 4.7 재보선 때 총장하다 그만두고 나와서 이런 얘기 한 번 했습니다. 선거는 심판이다.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것은 잘못했으면 심판받는 것. 소위 말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선거입니다. 잘못을 많이 한 세력은 선거는 미래를 위한 거라고 합니다. 잘못한 사람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? 여러분 민주당 공약 믿을 수 있습니까? 이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남아서 이 정부 만들 때 약속한 공약 지켰습니까? 아니 실패한 정권이 말하는 미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? 여러분이 누구하고 동업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재계약 기간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거 믿고 재계약합니까? 간단합니다. 민주국가에서 한 것은 책임 정치입니다. 잘못했으면 심판받고 물러나가고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. 맨날 어디 다니면서 엎드려서 큰절하고 눈물을 울리고 참 못 봐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